오라온사 힐 준비 힐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제 제네시스 물기 만약에 먹으면 자칼 임시용 모자 임시용 모자로 하나 구매해가지고 84에 6% 뚜베기 일단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하하하하 한 번 좀 치킨점으로 가져왔는데 아 이게 원래 99에 막 6% 99에 7% 이런 거로 해놓고 싶었는데 일단 메모리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구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2시에 하던가 아니면 오후에 제가 메소를 준비해 와가지고 좀 더 강화를 22성을 달아보고 22성 달리면은 작을 한 번 해볼게요 15성 파방이니까 자베픽 자베픽 토드 한 다음에 스타버스 올리는 게 좋지 않나요? 어? 아 근데 그러면은 초업이 얘가 그대로인가요? 토, 토드? 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메알몰시락 토드하는데 초업 얘기가 왜 나와 그대로예요? 아 그러면은 에디셔널 에픽 옮길까요? 님들아? 에디셔널 에픽 톡배기 하나 있으면 옮길까? 에디셔널 에픽 톡배기 여러분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싸니픽 좋아 싸니픽 나쁘지 않지 검색을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팬사를 옮기는 거라고 아 죄송해요 아 뭐야 아 67억 너무 비싸 아 아 아 140으로 검색 야 좋아요 오 이거 이거 아 오 이거 아 에디셔널 에픽 어디 있어 아니 띠브레 왜 140제야 같은 아 요게 제일 싼데 근데 이건 토드가 안 되잖아 같은 거는 아 팬살리르구나 뭐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150제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와 나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저거 150제라 안 될 텐데 왜 된다고 하지 이러고 있었네 자 너를 얘로 하면 84에 6%에 에디 아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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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님들 6천만에 에디셔널 에픽 달았습니다 와 개좋은데 토드의 망치 간다 개고 와 5천만원에 에디 에픽을 간다고 이거 두 세트 먹여도 안쳐갈 수 있는데 아 벼를 내고 갈걸 맞다 아 님들 괜찮아요 이거 빠르게 돼요 빠르게 돼요 아니 15성까지 갔는데 왜 벌써 5억이 빨리인 거야 그래 15성 갔는데 15억이 먹어 이게 게임이냐 드디어 갔다 와 신민성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형님 파방 여기는 얼마지 와 이것도 파방 비싸네요 나도 15컷 한번 해보자 어 원기형 나도 많이 빨렸어 나에게 한 번 또 선물을 주세요 어 어 뭐야 아 깜짝아 카토고는 카토고는 동시에 원기형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꽉지기 와 지렸다 전승 갑니다 전승 갑니다 와 22성 스티 형님 저도 갑니다 지금 느낌 왔어요 갑니다 에반이요 아니 직업을 못 옮길 것 같아요 포티몬텔 뽑아간데요 과거는 지속인가요 모르겠고 어 잠깐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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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렸어 아깐 왜 이렇게 렛굴려 와 20 와 방금 스트레이트 타임이었는데 와 와 20성에서 다시 15성으로 떠옹락했습니다 떠옹락 자 말하는대로 자 이제 스타캐치 한번 튕겨서 성공해주고 바로 성공하면 스타캐치 해제로 갑니다 여기서 20성을 딱 달아주고 스타캐치를 한 번 더 러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캐치를 풀고 나서 풀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 20성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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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행운이 오는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왜 이렇게 늙겠 야 21 터지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스타포스의 신이다 22성 바로 성공해버립니다 기 좋지 않습니다 바로 성공 자 이제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22성 자 성공하고 성공하고 22성 84에 6퍼 완성 아 씨발 다시 다시 한번 자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여기서 왔습니다 왔습니다x3 22석 자 괜찮아요 기원님 한번만 아 기원이 형 기원이 형 부탁해요 기원이 형 아 제발 기원이 형 왕이 잠깐만요 기원이 형 잠깐만요 형님 기원이 형 기원이 형 기원이 형 기원이 형 기원이 형 제발 야 야 개단단해 갈놈이다 이거 아 예 덜놈이다 덜놈이다 갈놈이 아니라 아 가지마 가지마 야 가지마 떠나가지마 야 있어줘 여기 주변에 내 곁에 내 곁에 계속 있어줘 사랑의 모자야 제발 아 제발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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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지 마주세요 더지지 마주세요 더지지 마주세요 더지지 마주세요 더지지 마세요 할 수 있어 그렇지 맞다 와 힘들었다 이 자식 잘 버텨줬어 고마워 60억에 왔습니다 60억에 와 뚝배기 이제 놀금 리턴 한번 가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장만 한번 해볼까 일장만 일장만 한번 해볼게요 아크 이노센트 어 오케이 자 놀금 계정이 좀 있거든요 저번에 코인보조님 같이 얻어주셔가지고 일장만 한번 하고 종료 갑시다 암튼 정기 에허 에허 어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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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 몇이지? 87? 그럼 93이 되면 06 붙고 바로 1작 가져오는 거예요. 맞지, 이거? 맞겠지? 가나이? 뭐야? 0이 올랐네요. 0이 올랐어요, 0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을 또 해야 돼. 01, 까비. 야, 이거 12작을 어떻게 하지? 벌써 못해 X갔네. 아, 근데 와리가리 치는 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아, 2올랐고요. 이러면 또 갈아야 돼. 아, 나 주운 없는데? 주운 좀 빌려줄 뿐. 잠깐, 이 캐릭터의 주운 좀 빌려줄봐. 클라스로 가서 갚을게요. 고맙습니다, 톱체령님. 야, 9만 장 왜 이렇게 빨리 녹는 거야? 분명 9만 장을 받았는데 왜 벌써 2만 장밖에 안 남은 거야? 만 장밖에 안 남았어. 나 실패했네. 야, 또 빌려주셨을 뿐. 또. 아, 한쪽도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한 점. 뾰로론. 크. 바스락. 사라져버리네. 됐다, 이거. 영장님이 오랜만에 나 돈 쓰라고. 설계한 거 같은데 님들. 안 그럽니까? 가사. 와, 설마 이걸 하나로? 설마 이걸 하나로? 설마 이걸 하나로? 아, 터졌어. 아, 나 봉캐 살 수 있는데? 3개? 와, 6개 살 수 있어. 제발. 6개는 나오겠지. 이번에 끝내자. 터졌고. 나왔다. 와, 봉캐로 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자, 이제 11짝 남았습니다. 11짝이 남았어요. 11짝이. 자, 되어있니? 오케이. 네. 총. 레벨업! 나이토. 이야, 빨리 이제 제네시스 여러분들. 10평. 와. 앞으로도. 남은 두 걸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소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축하해 주시면.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나이토. 메소마켓으로. 이거 좀 사자, 일단. 리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안 돼. 랩 걸렸나? 뭐야, 야. 맵도 안 나가죠? 나 지금. 꼴타 키워야겠다. 빼꼴타는 거 아니지? 자, 말리지. 마시지, 빵원. 와, 아무것도 없어. 뭐야. 다로 형님. 우리 토미님. 놀금 리턴값도 5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다 리턴값으로. 네. 사용을 바로. 후따다다다. 아, 나 오늘 근데 진짜. 놀금.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와, 놀금 여기. 여기. 놀금 6개. 야, 장난 6개 있는데. 미쳤다. 또. 놀금 지금 180장 있어요. 시아님 아이디에만. 180 곱하기 6,900 해볼까? 출될 것 같은데. 6,900은. 6,900은. 120만. 182살이 거덜난다. 이거 작타다가. 아, 6점, 6점도 싼 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가장 베스트는 180장 내로. 만약에 놀금 국룡 리턴이 다 돼가지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180장이 다 되려나? 지금 시발 6장 밖에. 아, 시아님 180장은 다 살 것 같아요. 예. 100만원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옥이 놀금 리턴이다. 공룡. 공룡. 부대됐어. 그렇지. 공룡. 근데 깡 공룡이네. 아우, 아쉽다. 아우, 아쉽다. 아, 부스텟 위에다가 깡 공룡. 아니, 난 쓸 거야. 라이스 2작. 이제 9장만 받았다. 형님 유니크 보내고 가시죠. 오케이. 달상님 그거 있나? 달상님 단호 가능하십니까? 어우, 야, 이거 좋네. 불큐브로 레전드리. 오케이. 달상님 이거 단호 받고. 달상님이 지금 뭘 돌리고 있거든?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끝인가? 6큐. 오오오오오오! 클라쓰, 야. 나이토 나이토. 유니크까지 올라왔어요. 오, 천 만원까지. 다시 다시. 와, 너무 고맙습니다. 유니크까지 올라왔네. 공, 제발. 공, 육종 붙어라. 덱스 6이 붙지 말고. 이게 공, 육이 근데 100장이 있을 때 이렇게 안 나오냐? 저 원래 한 20장에서 30장의 일작은 됐거든요 신기록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까지 하면 120장 정도? 04에 04에 16이다 근데 이거는 쓸게요 06에 16하면 되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 가려고요 마력도 안 오려고요 06에 16도 안 오려고요 마력이 안 오면 06에 16도 올라야 되는데 1등 뜨는데 아... 그냥 깡봉이 떴네 이번에는 떨어지 어쩌냐 8장 남았다 자 일단은 06에 한 번 더 오랜만에 진짜 150장 만에 붙었거든요 자 이게 완성만 되는 순간 했을 때 행복할 거야 아... 일단 98도 와... 여러분들 이것이야 제가 오늘 힘 6이 붙을 게 0만 다 붙었으면 저 지금 거의 완작했어요 그냥 3페이지 걸렸어요 3페이지 이렇게... 천재까지 다 하자 아... 터졌다... 턴 안되면은... 아... 여기다가... 역 좀 해도 돼? 여러분들? 아니 말이 안 돼... 원기식 60% 아... 4번 터졌다... 이게 놀공작입니다 여러분들 아... 터지니까 깡 06을 발렸는데... 왜 자꾸 깡 06이냐... 나 힌스트도 조금만 좀 챙겨보자... 여러분들... 아... 드디어 착됐습니다... 히히히히히히... 06 드디어 올라온다는데... 깡 06이 너무 많이 오르네요... 응? 이거는 덱스 6에 06이 올랐네? 빠져봐자 일단... 형님 보완 10만원 5에 빼고... 와... 뭐야... 3천억은 치킨 현미님... 아이고... 뭐냐 이거 10만원... 하하하하 04에 힘 1... 단 하나... 06에 힘 6... 어... 와... 06에 나이스... 힘 1... 드디어 06... 와... 반 남았다 x3 제발... 자 원기매직 갑니다... 06에... 06만 붙어라... 힘 6... 바라지도 않아... 06...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한 번 더... 연속으로... 그리고... 그럼 06에 힘 2... 아... 힘 2... 나이스... 하려고... 또 또 또... 원기 형 또 줘... 원기 형 또 줘... 원기 형 또 줘... 또 달라고... 왜 터지는 거야... 나이스... 또 줘 제발... 아... 아깝다... 5잔 남았어요... 그렇지... 형님... 형님... 몇 분 더 팔아주실 분... 어... 어 뭐야... 와 씨... 잠깐만 안 보고... 아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취소 누르고 이거... 비그 보기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와... 아... 아... 지금... 자카는데... 130만원 썼네... 일단 1일차... 1일차... 종료... 어... 뚝배기 넣어놨니? 넣어놨네... 아 오늘 아까 또... 블랙큐브 질러서 또 너무 고마워요... 블랙큐브... 땡클 땡클... 어... 10억치만 큐브하고 싶은데... 10억치만 큐브하고 꺼야겠다... 도전... 도전... 아... 아... 뚝배기... 레전이나 한번 올려봅시다... 아까 한 세트만의... 얘... 놀공이 쓰레기였으니까 큐브 오는... 좋으려나... 아니... 끝나 쓰레기야? 설마? 라스트 쓰레기야? 라스트 쓰레기... 고마워요... 웅기형 나이스... 레전 에픽 왔습니다... 오... 어우... 힘 30% 아깝다... 오케이...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에디셔널 레전도 잘 가야될... 그럼 오늘 일단 제가 재량 되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 너무 막... 너무 힘들다 하면은... 천천히 말 구매하면서... 차근차근 해보죠... 5장 남았거든요... 어제 진짜... 무슨... 말도 안되게... 150장 했는데... 06이 한장밖에 안발리... 진짜 슬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빠르게... 작업이 끝날 것인지... 현재... 공격력 여러분들... 127이구요... 6발리면은... 133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눌금... 질러버리겠습니다... 바로 터졌구요... 자 이러면... 이제 6,900원이 날아가는 거에요... 정말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오... 06바로 나왔습니다... 여어워... 06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06이지만... heroic 와... 오늘 출발 이 lidt 좋아... 4장 남았습니다... 나이스오... 정말... 계속 빠르게 끝나나.. 힘은 6부 떴다. 오늘 느낌 좋아 여러분들. 와! 토비님! 와! 토비님도 9만원 리턴값으로 쓰라고 형님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우리 뚝배기 작업. 자 리턴 발랐고요. 발려서 공연료 139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또 터졌고요. 자 또 발랐고요. 공연료 6 나오면 되는데 터졌고요. 공연료 6 나오면 되는데 발랐고요. 공연료 4에 힘 3. 이거는 공연료 6을 줬어야지 원기여. 아 돌립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발랐고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공연료 6에 힘이 발렸습니다.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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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아 3작 남았다 3작. 어제보다 진짜 100배 잡는다고? 이게 게임이지. 아 얼마 안 남았다 3작 남았다. 3작 하고 윗잠 밑잠 가자. 야 이거 남은 총활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10만으로 될 것 같은데요? 자 리턴 3개. 공 1 힘 3. 공 빵을 났고요. 공 1의 힘이 아유 아쉽습니다. 아 터졌고 151 안 됐다. 터졌네. 총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2작 남았는데. 2작에서 존나 빨아먹겠어 원기 형이. 자 바르고. 공 151. 가자. 와 나이스. 원기 형 진짜 감사합니다. 와 원기 형 감사합니다. 공 6의 힘인 150대 돌파. 자 157 끝내버려. 157. 자 과연 연속으로. 눌궁. 개 미친 운. 남아 줄 것인지. 다음 아이디가 넘어요. 다음 아이디. 아유 아쉽고 아쉽고. 11작 됐습니다. 1작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돈을 쓰고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아 저는 되게. 아 이런 사소한 거예요 또. 어로롱. 간다. 일단 리턴 질렀고. 아 이게 돈이네. 와 슈발 내 돈. 휴발 내 돈.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공 157까지만 붙으면. 예 성공적으로. 모든 작이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팔렸나요? 안 팔렸고요. 아니 12작을. 리턴을 한다는 게. 존나 위대한 도전이다 그래도. 끝내버리자. 이번에 끝내줘. 공. 공. 이게 힘이 완전 나이스. 끝냈다. 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쏘리. 찌로. 총 한 200 썼나. 공 개워진다. 잠깐만. 에디셔널 큐브 가보자. 에디셔널 큐브. 에디셔널 큐브. 7호 안 나오면. 그냥 오늘 때려 칩시다 이거. 진짜 모자 하나에 이거. 오늘 하루에 100만 나왔으니까. 이제 금전 감각이 없어지려고 한다. 다음 영상 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